바다 위의 펜션 가라! 야 어떻게 해? 치아 진짜 완전 맛있다 야 나도 해 저희는 이제 청천마이코 공연 마치고 제주도에서 1박을 더 하기로 했어요 되게 좋은 펜션이 있다고 해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 위의 펜션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바다 위 있나? 안에 스파도 있고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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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여기다 그만이네 주차장 여기로 들어가는 곳 여기입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라라라라 따라라라 에어컨 TV 2인용 스타 그다음에 이쪽에 침대가 있고요 밖에 테라스 그다음에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래요. 나중에는 이게 물이 다 찬다고 하더라구요. 스파도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시간 10시까지 화장대. 이 침대는 매일매일 새 걸로 다 간다고 하십니다. 손그릇이 넉넉하게 있어요. 세제랑 수술이 됐고 인덕션 한구, 커피 퍼도 있고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접시랑 젓갈 젓갈 주걱, 쟁반이랑 밥통하고 냄비, 가위랑 칼. 짜잔! 깔끔한 하이트톤의 화장실입니다. 비노도 조개모양이야. 이번에는 4개 주문이 되어있습니다. 귀여워. 어버 나 미키마우스? 난 힌트데이. 그리고 오늘은 이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해요. 창문이 날아간대요. 제스 바람이 엄청나게 쎄다는 거예요. 빨리 고기 사러 가자, 여보. 장보러 가보겠습니다. 고건! 간다! 호잇! 뭐야? 3,800원? 아, 그래도 싸네? 다인데? 호잇! 우와, 이뻐요. 바베큐장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우와. 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네? 사진 찍을 수 있겠다. 여거보다 배 타고 내려갈 거 같아. 짜잔! 여기 바베큐장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베큐를,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우와. 신녀의 무게홀구. 사진 오실 때마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방법은 알려줘요. 처음 보면 볶어봐. 거기를 처음 볶는 겁니까? 예. 근데 사장님이 거의 다 볶아주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치워, 치워. 치면 꺼져. 그쪽에 불 붙는다, 그쪽에. 꺼져, 꺼져. 아니, 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아, 그거 꺼지라고. 저희 이제 장을 보고 비크장으로 왔어요. 와,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뒤에는 바닷소리, 여기는 고기 잉는 소리. 바람소리. 빨리 먹어봐야 될 거 같아. 하이, 하이. 응? 어때? 좀 좋잖아. 음! 전기 전 다네? 아, 완전 맛있다. 나무 같은 거 같잖아. 고양이. 안녕? 네. 고양이. 어? 안녕? 이거 먹으러 온 거 같아, 지금. 오빠. 이거 바로 찼어. 휴지 있어요? 또 갈래. 카메라가 나와있잖아. 나와있어. 안녕. 저기, 오늘 정리하자. 호잇. 호잇. 이제 스파를 하려면 밑에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면 외면 외모가 있습니다. 천연, 사연 소금이에요. 아, 얘요? 네, 미네랄이 많아서 여성분들 피부에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은데요? 네, 나간다 향.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되면 이체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숙박 준비하고 있어요. 소스 좀 주세요. 우와! 벌써 향 난다. 이야, 다가 봐. 완전 맛있다. 바다 소리가 엄청 커지? 그러니까. 뜨거워. 우와. 바다 엄청 뜨거워. 우와. 진짜 뜨거운데? 뜨거워. 이거 누르면 짜잔. 우와. 눈 좋지? 눈 좋지? 군댕이. 우와, 눈 좋지? 우와. 우와. 진짜 좋다. 경기는 또 차. 경기는 또 차. 경기는 또 차. 경기는 늦으면 다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6,000평이 어드니? 우와. 5,000평이야. 봐봐. 이거 표면은. 가다 소리. 6,000평인데 이거 아니죠? 자겠는데 이거? 하하하하. 네. 됐고. 너무 Rendles. 클. 좋은 사람이야. 음식점에서 찾는 관계가 빠졌어요. 신이 세상이로 Dinge 없습니다. 당장, 미 возвращ, 그래. Stack드릴 도 Baestar 원피아다iesta 간식사의 김치시 청물 닫으면 조용하고 걸면 바다 소리가 엄청 납니다 갑시다 시작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쉬었어요 푹 잘 쉬다가 즐겁게 있다가 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다 위에 펜션 어땠어요? 바다 위에 있는 느낌이 났고 고기 구워본 것도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녁에 스파 스파가 저는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바람이 부니까 스파을 하는데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매끈매끈해진 거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먹는 거 다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고기도 꺼주시고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있다가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제주 공항 옆에 제주 에어룹 쪽이에요 근처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끼리 또는 연인끼리 오면 더 좋을 거 같네요 위에 맨 위에 5층이죠 거기 한번 이용해 보고 싶긴 해요 썬텐 하면서 좋을 거 같아요 테라스 저희 뮤럽티비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노을 봐봐 아버 우와 우와 책을 가려졌나 보다 가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행는 좌우